BEST WITH THE BOYS!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더보이즈의 상상, 그 이상 상현입니다. 더보이즈의 쓰리포이스, 제이콥입니다. 더보이즈의 기본 좋은 시장, Q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새로운, 뉴입니다. 저는 약간 톡톡 튀고 이런 상큼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름을 붙여주시지 않았을까. 파클링 보이즈. 톡톡. 방탈출 가고 싶어 했었어요, 멤버들끼리. 만약 휴가가 주어진다면 막내들이랑 같이 방탈출을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스포츠 몬스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주연이랑 같이 실내에서 농구해보고 싶어요. 영훈이 형이랑 부산에 가보고 싶네요. 그때 호랑이들끼리, 저희 동갑들끼리 한번 더 놀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활동 준비 때문에 계속 못 놀았죠. 그래서 저는 동갑들끼리, 호랑이들끼리 한번 놀러가고 싶어요. 호랑이띠. 치즈불닭볶음면이 꽂혀있는 것 같아요. 응답하라, 788에 또 꽂혀있습니다. 맨날 봐요. 제사를 다 알아요. 떡 선생님. 네, 맞아요.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옷을 되게 좋아해서 집 가면 바닥에 항상 최찬이 이렇게 네, 택배가 와있어요. 저는 시리얼에 꽂혀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뭔가 새로운 거 보면 그냥 사게 돼서 맞아요, 숙소에 시리얼이 10개가 넘게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요새 먹는 거에 굉장히 꽂혀있는 것 같은데 모니터링에 꽂혀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뭐 브이앱이나 또 무대나 화면에 항상 모니터링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굿바람을 불어 더 줄게 와 고민은 다운댐, 다운댐, 다운댐 나 따라 Turn it up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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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쳐 Turn it up 함께해줘 이대로 아, 윙, 보이! 예! 감사합니다.